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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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짧게 깔아라 좋아 개선 안 벌어지게 만투 만투 상처를 많이 움직여라 더 움직여라 더 움직여라 더 움직여라 상처를 많이 움직여라 빡빡 나가야지 손을 왜 쪄지 렌터 기술이 안들어가냐 움직여야지 기술이 안들어가냐고 기술이 안들어가냐고 손을 많이 나가라 나 손을 너 이빙 이빙 해라 그렇지 이빙을 해라구 또 이빙 해라 이빙 움직이라 또 흔들어 흔들어 치고 흔들어 치고 흔들어 움직여라 상처를 더 움직여라 더 움직여라 상처를 위빙을 많이 해라구 또 들어가구사 또 가봐 움직여라 때리면 이거 왜 저 그대로 있노 남아있지 말라 더 움직여라 위빙을 더 움직여라 니가 움직이면 되나 너 움직여라 위빙을 해라구 치고 흔들으라구 가만히 있지 말고 위빙을 해라 위빙하면 안맞는데 왜 자꾸 위빙을 안하니 위빙을 해라구 니가 또 때리고 같이 또 위빙 그렇지 엄벌 배우고 엄벌 배우고 더 고있어 또 가만히 있노 움직여 움직여 또 또 또 나가야지 그렇지 또 나가야지 또 나가야지 그렇지 또 나가야지 또 나가야지 여기다가 나가라구 또 거기서 투안투어가 나가야될까 아이가 그렇게 왔다 아이가 또 다시 손해봐 귀창해 손 내라 손을 내라 손을 그래 또 니가 안 움직여나 또 니가 종술보다 더 움직여야될까 아이가 니가 갱량급이 또 바깥이 또 또 움직여 또 위빙 또 또 또 또 또 또 움직이면서 같이 들어가라 움직여라 또 많이 움직여봐 움직여봐라 괜찮다 또 또 또 또 움직여라 위빙 또 움직여 또 움직여야지 때리고 난 다음에 또 또 또 또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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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또 또 돌려줘 또 또 손 나가 또 나가 봐 또 또 또 또 때리고 움직여야지 때리고 움직여 그래서 움직여봐 또 또 그렇지 좋아 또 또 나가 또 움직여 또 좋아 그렇지 그렇지 또 또 움직여 또 움직여 또 움직여 그래 손 나가면 되잖아 움직이면 또 그렇지 또 사위望 움직여봐 봐라 주먹 보고 앞으로 좀 더 앞으로 좀 더 앞으로 좀 더 바그라 또 또 어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가기까지 안아 겁을 먹고 있네 réal살 운좰 놀아 놀아 또 움직여라 4개를 해봐라 4개를 딱 찍고 뻗어봐 하나 둘 셋 그래 너 군사 또 들어가야지 기창아 또 같이 치말라 니가 밀린 부가 뭐있노 니가 위빙하면 안 맞는데 또 그렇지 또 또 나가 또 위빙하라 움직여야 돼 제다로 있지 말고 인마 치면 움직여 기창아 치고 움직이고 또 치고 움직여 때리고 움직이고 때리고 움직여야 될까 또 때리고 움직이고 된다 하나 둘 셋 넷 두 개나 안 맞는다 또 안 움직이지 기창 4개를 내라 4개를 움직여라 제자리 있지 말고 사이드로 움직여라 또 들어가 니가 먼저 들어가 사이드 먼저 해봐라 사이드 또 그래 들어가란 말이야 그래 인마 또 또 봐라 안 움직인다 또 그래 그래 파고 들어갔고 움직여 가지고 파고 들어가는 말이야 이빙이 나가서 움직여 또 또 손 내 또 같이 현장 나가야지 하나 둘 셋 넷 또 같이 어깨 돌려 치바라 같이 또 움직이고 좋아 또 나가 연타다 연타 맞든 안 맞든 하나 둘 셋 넷 원투 후 카운터 원투 후 카운터 원투 후 카운터 니가 공격 안하면 니가 맞는다니까 니가 먼저 선공격 해야지 그렇지 또 선공격 또 해라 또 또 들어가봐 삼위진 때 또 또 들어가봐 마지막이야 또 삼초야 해봐 또 같이 때려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좋아 또 좋아 또 또 붙어 가 또 또 또 좋아 또 또 또 많은 삼위진 때 또 같이 또 또 그렇지 또 또 또 같이 짧게 같이 소리만 해도 크다 짧게 치지 마 또 그렇지 아 많이 올라왔는데요 끝